어마어마한 대품 호주매화 호주매화를 이렇게 크게 키웠네 호주매화 원래 큰게 들어 왔나요? 아니요, 내가 키운거에요 20년 키우면 이렇게 크나요? 정확하게 22년 키운거 같아요 비닐하우스도 몇 개 심을까? 한 개만? 한 개만 해야지 근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야? 이게 무슨 나무지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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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나무 종류 꽃은 아니겠잖아 내가 그거 자엽자기 준 것도 이렇게 되는 건가? 자기한테 준 거 뭐? 자엽자기라고 내가 우리 농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꽃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일단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한 포재를 나보고 사갈이야 13만 원 주고 근데 그게 원래 비싼데 아 장미들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정말 잘해놨어 여자분이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에 미쳐가지고 아이비도요 이렇게 외대로에 키여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이비도 참 재주꾼이셔 이것도 아이비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올라가서 꽃처럼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올라가서 꽃처럼 알림 드릴게요 영준이도 꼭 여기 내 얘기해니까 빨리 가자 나 밥먹는데 밥숟가락도 안 놨는데 빨리 가자고 더 둘러가지고 더 긁어놨어 더 긁어놨어 이리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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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마리를 그러니까 남기 말고 근데 꺼내가지고 속성으로 쓸까? 응 그렇게 해야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봐야돼 이거 봐라 이쁘게 해놓은 거 봐라 아이비를 아이비를 이쁘게 해놓은 거 봐봐 저기 저 아이비 봐봐 기가 막히게 해놨지 진짜 이거는 진짜 작품이고 이거는 몇 천만 원 가겠다 이야 작품이다 작품이야 있어요? 있어요? 있어요 한봉길 너도 갖추고 포토